골스 워싱턴 간의 놀랄만한 트레이드 딜이 성사되었는데요. 골스 구단은 조던 풀을 워싱턴으로 보내는 대신 크리스 폴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. 골스는 풀 외에도 2022년 2라운드로 지명한 라이언 롤린스와 함께 2027년 2라운드 픽, 2030년 1라운드 탑20 보호픽도 보냈다고 하는군요. 3일 전 조던 풀을 최소 4년은 더 데려갈 것이라 언급했던 마이크 던립이 골스 단장의 발언은 단지 립 서비스에 불과했었네요. 폴은 현재까지 총 6번 트레이드되었는데 NBA 역사상 다수의 올 NBA팀에 선정된 선수 중 폴보다 더 많이 트레이드된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. 1011 럽스, 글랭 라이스, 에드리언 덴틀리가 총 5번 트레이드되었다고 하네요. 골스는 폴을 방출시키지 않고 그와 함께 챔피언십에 도전할 것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영입 움직임이 더 있을지 주목되며 기존 골스 멤버들과 폴의 시너지는 또 어떨지 기대되는군요. 이번 트레이드에 대한 농구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